기가 막힌다. 맛있어서 화가 난다. 야... 어? 저분? 그렇지. 아, 저분 먹을 줄 아는 사람 같은데. 나도 질 수 없지. 응. 아, 무채. 부추. 세상은 넓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 자, 이상 준비 끝.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먹어야겠다. 이 필. 이 느낌. 아... 멈출 수가 없어. 국밥의 마무리는 언제나 원샷. 남은 국물까지. 이야... 정말 기가 막힌다. 와, 잘 먹었다. 어우, 배불러. 가자. 어우! 어우, 잘 먹었다. 어우, 일하기 싫어. 아... 집에 가고 싶다. 오늘도 한 끼 잘 먹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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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어디 보자. 아... 야, 근데 이분은 저기... 나이가 좀 있으신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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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직장인 25년 차. 20대의 열정과 꿈을 가진 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대의 열정과 꿈을 가진 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원인 씨. 맞습니다. 제가 임원입니다. 네, 안주 씨. 제가 치과를 갔다 와서 저기 마취가 들풀려서 말이 좀 어누랍니다. 아, 치과를요?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치과를 갔다 오셨어요? 진짜로. 진짜로. 여기가 지금 마취가 들풀렸어요. 아, 네. 앉으시죠. 앉으시죠. 네. 아, 뭐 음료 좀 드셔야죠. 아니, 저는 물을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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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아, 좀 치산 어색해가지고. 아, 네. 아, 네. 침 흘리지 않으세요? 네, 네. 네. 침 흘리지 않, 침 안, 그거 없죠? 침 나 흘리는 것 같아 막. 여기가 감각이 없으니까. 그 정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 괜찮아요. 아, 저 인사가 늦었네요. 네, 네. 아, 네. JMT의 그. 아, JMT. 네, 유재석 본부장입니다. 아, 본부장님이시구나. 예, 예, 예. 어? 이름을 그대로 쓰... 아, 유재석 본부장. 아, 예, 예. 이름을 그대로 쓰다녀죠? 아니, 아닙니다. 깜짝 놀랐네. 아, 그래서. 아, 어떤 비주얼일까 궁금한데. 약간 똑같으시니까. 네, 네. 아, 혼잣말을 좀 많이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저기. 실례지만 어떻게 알고 여기 저희 JMT에 좀 지원을 하시게 된다고. 아, 기존에 다리는 회사가 조금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거야. 아, 그게 뭐라고 하지, 그거? 약간 그래가지고.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어요. 회사가 매너리즘에 빠진 거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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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큰일 날 소리네. 회사, 제가 이제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진 거 같아서 약간.